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낮에 막걸리 처먹고 취하면 지 애미 예비를 몰라보고 그지같은 남자한테 미치면 그걸 붙잡는 자식 그 저고리 찍고 버리고 간다고 딱 그런거랑 비슷한거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내 사진을 수십장이나 몰래 찍고 보관한 형부가 너무 무섭고 소름돋는데 하필이면 우리 언니가 초남미세라 오히려 동생이 저더러 미쳤대요. 원지 언니의 남편이 너무 소름돋아요. 일단 저는 20대 중반이고 저희 언니는 30대 초반입니다. 그리고 언니랑 형부는 5년동안 연애하고 결혼을 한거구요. 저는 그러는 동안 형부를 몇번 만난 적이 있긴 합니다. 참고로 결혼한지 2년 됐어요. 당연히 그 이후 상견례와 명절때도 봤지만 그냥 뭐 언니 남편이니까 이러면서 별로 신경쓰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냥 그런갑다 하고 살았죠. 그러다 작년에 결혼 1주년 때 형부가 저한테 처음으로 카톡을 보내왔어요. 언니가 뭘 좋아하는지 물어보더라구요. 좀 당황스럽긴 했죠. 왜냐면 5년이나 연애를 했고 같이 산게 1년인데 이걸 아직 모르나 싶었던거죠. 그런데 솔직히 이게 뭐 그렇다고 나쁜건 아니니까 그냥 좋은 마음으로 언니 취향을 알려줬는데 문제는 이렇게 선물을 추천해준걸 계기로 그 이후 종종 형부는 저한테 톡을 보내곤 했어요. 언니랑 싸웠다며 풀어주고 싶은데 뭐가 좋을지 모르겠다 여행을 어디를 가는지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이런걸 물어왔죠. 처음에는 잘 받아줬어요. 그런데 이게 자꾸 너무 많이 반복이 되니까 되게 귀찮고 슬슬 짜증이 올라오더라구요. 그런데 또 상대가 제 형부고 싫은 소리를 하긴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답장을 몇 시간 뒤에 하다가 또 나중에는 아예 하루 이틀 지난 뒤에 보내는 식으로 연락을 피했어요. 그러다 얼마전이 이 두사람 2주년이었는데 또 연락이 온거에요. 아니 이제 7년이 다 됐는데 아직도 이런걸 모르나 순간 짜증이 확 올라와가지고 추천을 해주는게 아니라 형부가 직접 찾아봐라 그게 더 감동적일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냥 알았다고 하면 될걸 굳이 그런가? 여자들은 그게 더 감동인가? 정말 그런거야? 이러면서 쓸데없이 계속 말을 이어가는거에요. 그래서 한번 더 잘라버릴 목적으로 아니 그거 당연한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스스로 생각하는거 이게 감동적이지 다른 사람한테 묻는게 감동적이겠어요? 이렇게 살짝 짜증내는 티를 내니까 그제서야 겨우 아 그렇구나 알았어? 이러길래 이젠 끝났네 더는 나를 귀찮게 안하겠지 이러고 있는데 아니에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더라구요. 갑자기 처제 왜그래 아니 내가 이런 톡을 보내는게 싫은건가 혹시 내가 처제를 불편하게 만들었나 이런 소리를 하길래 불편한건 아니에요. 아닌데 그래도 제가 두사람 사이에 너무 많이 끼는거 같아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동생인 제가 조언해준걸 언니가 알면 그렇게 썩 달갑진 않을거라고 봐요. 이러고 대화를 진짜 끝내려고 하는데 이런 미친거 아니야? 갑자기 묶음사진 서른장을 꽉 채워가지고 보냈는데 그 사진들 전부 다 저였어요. 특히 언니한테 처음 소개받았을 때 족발집에서 사진 찍은 것도 있고 이거 제가 찍은거 아니에요. 지가 찍었어요. 아니 도대체 이 사진들을 왜 형부가 가지고 있는건가? 그리고 이걸 또 왜 나한테 보낸건가? 이거 뭐하는거지? 왜 이러는거야? 등등등. 머리가 너무 혼란스러워가지고 잠깐 대답을 못하다가 떨리는 마음과 손으로 겨우 아니 형부가 왜 이런걸 가지고 있어요? 이랬더니 나는 원래 그래. 사진을 한번 찍으면 뭐 쭉 보관하지. 이래요. 모르겠습니다. 이 순간 소름이 쫙 올라오더라구요. 우리가 뭐 자주 만난 것도 아니고 특별히 친한 것도 아니고 또 만난다 해도 같이 셀카를 찍자고 한적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진들 그 대부분 전부 다 그래요. 제가 친구들과 놀러가서 찍은거랑 또 친구들이 찍어준 제 옆모습 뒷모습 제가 프사로 올린 것들 있죠? 그것들이랑 이것들을 이 인간이 캡처해서 가지고 있던거에요. 나머지는 지가 찍은거고. 진짜 너무 소름 끼쳐가지고. 지금 이거 다 뭔데요? 왜 내 프사를 형부가 가지고 있죠? 어? 그리고 직접 찍은거 이거 뭡니까? 저한테 허락받고 찍은거에요? 언니도 알고 있어요? 난 이런적 없다고. 이거 다 뭐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형부가 아무렇지도 않게 아니 나랑 너 사이에 허락이 필요하냐? 진짜 이랬어요. 정말 순간 너무 더러워가지고 대답도 안했고 그길로 바로 저희 부모님한테 다 보여드리고 모든걸 말씀드렸죠. 당연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며 언니를 바로 호출해 불렀습니다. 근데요. 언니 반응이 형부보다 더 미친거 같아. 나는 당연히 언니가 난리칠거라 봤는데 아니에요. 반대였죠. 부모님은 그 사태의 심각성과 더불어 더럽고 더러운 제 기분을 이해해 주셨지만 언니는 아예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야 너는 왜 이런 쓸데없는걸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어? 라며 되레 피해자인 저한테 화를 내더라구요. 야 아니 형부가 자기 아내 동생 사진 몇 장 가지고 있는게 뭐 왜? 그게 그렇게 문제야? 아니 왜 네 형부를 변태로 몰아? 등등등 정말 미친듯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거에요.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니 그 대부분의 사진이 제가 프사로 올린 것들이랑 형부가 몰래 찍은건데 이게 변태가 아니면 뭡니까? 특히요. 비키니를 입고 물속에서 찍은 사진이랑 몸매가 다 드러나는 원피스 사진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대놓고 당사자인 저한테 보낸 사람이 바로 형부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이걸 지 눈으로 뻔히 보면서 편을 든다고? 아무리 자기 남편이라지만 아니 오히려 내 남편이 자기 동생한테 이러면 그게 더 용서 안되는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만약에 제 남친이 저희 언니 사진으로 이랄지를 떨었으면 저 진짜 죽여버리고 싶을 것 같은데 언니 반응 이거 맞아요? 당연히 엄청나게 부모님도 화를 냈고 저도 너무 억울해가지고 막 울면서 형부새끼 미친거라고 욕을 했는데 그런데도 언니는 끝까지 아니라며 우리 세 사람을 대래 더 미친 사람으로 몰았어요. 죄 없는 사람을 쓰레기로 모는거 가족도 아니래요. 아니 오히려 허물이 있으면 좀 조용히 덮어주고 넘어가야 되는거 아니냐 이러는데 아니 이게 허물이야? 미친거 아니야? 언니의 이런 반응 정말 정상적인가요? 여러분들 보신적 있어요? 세상에 어떤 형부가 미쳐가지고 자기 처자 사진을 몰래 찍습니까? 그리고 보관을 하냐고 저는 이런거 듣도 보도 못한거 같은데 형부보다 언니가 더 그래요. 저 정말 미쳐버릴 것 같거든요. 이걸 어쩌면 좋을까요? 좀 알려주세요. 댓글 1번 이거요. 쓴이 언니가 이상한걸 몰라서 큰소리치는거 아니에요. 자기도 부끄럽고 미쳐버리겠는데 그래도 이혼할 생각은 없으니까 그걸 숨기고 방어하느라 되레 이렇게 쓴이와 부모님을 잡는거죠. 상종도 말아야 하는데 언니 반응 보니까 참 암담합니다. 댓글 그냥 쓴이 언니는 초역대급 남미세죠. 그러니 픽해가지고 결혼한거고 마누라 잘 골랐네. 끌 끌 끌 끌 2번 저기요 쓴이 이거 쓴이 언니도 다 알고 있어요. 지 남편이 쓰레기라는거. 그런데 그걸 인정해버리면 앞으로 다칠 일들을 감당 못하겠다는거죠. 억지로 숨기고 계속 모르는척. 지가 살려고 저러는거야. 같이 살려고. 남편이랑. 대답글. 그렇죠. 이 악물고 모르는척. 그렇게 한다는게 바로 이런거야. 어찌해서든 가정만큼은 반드시 유지하려고 발부둥치는건데 이게 정상인들 입장에선 당연히 이해 안되는 미친 행동인거고. 3번 몰랐어요. 인간은 원래 끼리끼리야. 그러니까 언니를 설득할 생각은 하지 말고 같이 손절해요. 형부 바로 차단하고 언니네 부부가 본가에 올 때는 방문 잠그고 집을 나가 있거나 아니면 부모님한테 무조건 밖에 나가서 만나라고 해요. 쓴이는 그냥 온전히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남으로 사는거죠. 나중에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끼리라도 보지 마요. 그나저나 쓴이 언니도 등신이네. 저거 나중에 이혼하고 울면서 쳐 끼어들어오겠다. 4번 이게 주작이 아니라면 쓴이 언니는 말 그대로 남미세죠. 그것도 남자한테 단단히 미쳐가지고 눈가를 비는게 없는 상태. 그나저나 저 형부새끼 진짜 음흉한 인간이네. 아주 조그만 틈을 보여도 바로 범죄를 저지를 유형이에요. 쓴이 기분 더럽고 소름 우지게 올라왔겠다. 덜덜덜덜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나오면 바로 성추행으로 고수하겠다고 해요. 어우 미친 자기 차자를 뭘로 보는가? 5번 이렇게 사진을 주인 몰래 모으는 것도 소름 돋지만 그거를 어쩌다 실수로 들킨 것도 아니고 지 스스로 보냈다는 거 이건 진짜 정상인들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범죄예요. 미친건가? 대댓글 맞아요. 나도 그 부분이 더 소름 돋았어요. 이게 진짜 큰일 저지를 그런 범죄자 기질인 것 같아요. 걔 또라이네. 아예 상정도 하면 안돼. 번호 바꿔요. 언니한테도 알려주지마. 6번 처제를 노리는 변태와 그지같은 남미세의 조합이구만? 저놈 저거 일본 야동 매니아 같아요. 절연하세요. 이거 나중에 되면 처제가 나를 꼬신 거야. 이런 스토리로 바뀝니다. 7번 이걸 주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당신들 뉴스도 안 보나 재혼한 새 남편이 지 딸내미 간간을 해도 끝까지 모르는 척 편드는 미친 사람들 많이 있다잖아요. 본인이 낳은 딸도 이럴 진데 동생쯤이야. 그리고 언니 남편 개소름인 게 지 딴에는 쓴이랑 내적 친밀감을 형성했고 친해졌고 이제 썸 아니 그 이상의 상태다. 그 단계가 왔다. 이렇게 지 스스로 결론을 지었기에 저런 행동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전형적인 스토커 상범죄자 마인드죠. 그렇죠. 그러다 사고치고 하는 말 얘도 나한테 마음이 있었다고 일방이 아니라고 혹시 모르니까 증거로 다신 연락하지 마라 소름돋는다 무섭다 이런 거 다 남겨놓으세요. 그리고 언니랑도 마찬가지 대화를 하든 톡을 하든 다 저장하고 또 혹시 모르니까 바디캠도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8번 쓴이 언니처럼 반응하는 여자들이 덜어있는데 그 대부분이 유부녀예요. 특히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자기만 남편이 좋아 죽겠고 또 지인들한테 여기저기 말해놓고 일 벌린 것도 많고 무엇보다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은 내 남자가 자기보다 어린 여자 그것도 내 가족한테 껄떡대니까 존심 상하고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거죠. 앞으로 언니는 가족 중에 없는 사람 취급을 하셔야 돼요. 내 경험상 저거 절대 고칠 수 없거든. 아니 오히려 쓴이를 동생인 쓴이를 해프게 남자 유혹하는 꽃뱀 취급하면서 자기 남편에게 본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 아니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별치랄 다 할 거야. 두고 봐.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동생인 쓴이가 받는 상처들 따위는 아예 안중에도 없을 게 100%입니다. 왜? 일단은 지부터 살려고 발부둥 쳐야 되거든. 눈에 보이는 게 있겠어? 그러니까 손절이 답이야. 9번 그래 이게 바로 진짜 남미세지. 남자한테 미쳐가지고 자기 영혼은 물론 가족까지 싸그리 다 갖다 바치는 그런 족속들 말입니다. 네 언니도 이게 이상하다는 걸 모를 리가 없어요 절대. 근데 지 동생 안전이나 기분보다는 그저 지남편 비위나 맞추고 기살리기만 급해가지고 흐리눈 하는 거지. 그래도 부모님들은 정상이라 그나마 다행이네. 저도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역시 다들 사람은 다 안 해요. 모를 리가 없어요. 저거를. 다만 인정을 해버리면 자기가 개똥이 된다 생각을 하는 거죠. 남편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인 겁니다. 내 선택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고 싶지가 않은 거죠. 자존심은 센데 자존감이 낮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그런 형태입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남미세들이 자존감이 엄청 낮아요. 인정하는 순간 그냥 패배하는 거야 이래 생각하니까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댓글처럼 이걸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끊어버리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도라인. 감사합니다.